빅마우스 세 가지로 달라지는 불편함이 발생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해가 바뀔 때마다 국제 기준에 맞춘 만 나이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사실상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사실상 하루 만에 억울하게 두 샷이나 얻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빠른 년생들은 고무줄 나이라 사실상 학교 같이 다인 친구들한테 동생 취급 받으면서 놀림을 당하고 사실상 동갑한테는 어른 대접 받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며 사실상 그러다 또래 친구들이 다 모이면 빠른 년생들 때문에 족보가 다 꼬여서 구복대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나이법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에서 내려온 84년생 김정은입니다 내내 급바른 년생입니다 84년 1월 8일 눈치가 있으면 며칠 후가 저의 생일이라는 것을 82년 개띠 은영느님이 알아채게 되시 보소리 외로코럼 오네우산이 이 먼 곳까지 내려왔으면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돼 같구나 영츠하이머라고 들어보셨나요 젊다는 뜻의 영과 알츠하이머가 합쳐진 신조어로 20, 30대들에게 나타나는 건망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겪는 건망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기나 가족 계산이나 가족 친구의 전화번호 저장까지 모두 스마트폰이 대신해주다 보니까 뇌의 활동이 둔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나 더 음주도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과음 후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이 반복되면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까꿍!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지나는 국민 여러분, 엔비가 많이 쌓여드립니다 항소심 재판 때문에 쓱 달만해 어제 얼굴이 좀 비쳤는데 다들 저를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영츠하이머? 저는 요즘 푸트하이머라는 것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푸트하이머요? 그건 뭐죠?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었어요 감옥이란 뜻의 프리즌, 알츠하이머와 합쳐진 그 제가 만들어낸 아주 창의력 듣는 단어입니다 이 안에 있다 보면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디인가? 잊어요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해서 롱패딩도 싸고 테니스용품도 싸고 인수도 간간히 해주고 은행 업문도 좀 보고 극해야 되는데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제 재판장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로 대락하는데 뒷자리를 막 까먹어버렸네? 아이고, 막 그래, 그렇지? 그나저나 막 그 우스석은 막 벌써 풀려놨대요 나도 막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다 까먹기 전에 아, 요즘 뭐 미세먼지도 없다는데 바깥 공기를 못 세우고 싶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막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버스노선, 친구들 집전화번호, 친구들 몸무게, 발 사이즈 다 외우고 다녀서 그렇게 총명하다 했었는데 지금은 나이의 장사 없다고 웬만한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순재영화는 그래도 나이에 비해 기억력 좋은 편 아니에요? 이순재입니다 뭐야? 나는 나이 되니 추억은 남아도 기억은 안 남습니다 기억해먹은 옛날 일은 다 기억나는데 막상 어제에는 기억이 없어 어느 쪽에 우리 엄마가 딱 요마음때쯤 미끄러 반죽 손으로 주물듬 뜯어서 만들어준 김치의 쇠비밭 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어제 점심은 뭘 먹었는지 아이 기억이 안 나 전혀 그래요, 순재영화 뒤돌아서면 깜빡깜빡해서 점심 두 번 챙겨 먹은 적도 있죠 근데 순재영화 나 재미난 퀴즈를 하나 들었는데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자주 가는 산은 뭐게 뭐야?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뒷산에 벌집 건드려가지고 걸음아 나 살리러 도망가고 난리 났을 적은 있었는데 아, 맞다 네가 말한 그 산은 어디야? 순재영화 내가 형아 얘기 듣다가 정답을 까먹었어요 뭐더라? 어... 생각이 안 나요 내 생각나면 전화할게 야, 니들은 정답을 알아? 스코틀랜드에 사는 5살 소녀가 여행 중 잃어버린 곰인형을 다시 찾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 여행 중 자신의 곰인형 프랑크프루트가 없어진 걸 알게 된 소녀는 눈물이 터져버렸고 소녀를 달래던 부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곰인형 사진을 SNS에 올려 인형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도나도 이 글을 공유하며 널리 퍼뜨렸는데요 몇 시간 뒤 기적처럼 곰인형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요 열차 회사 직원에게 전달된 곰인형은 열차를 타고 먼 길을 달려 원래 주인인 소녀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또 친구입니다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순재형아 그 정답이 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게 뭔데? 순재형아 건망증 심한 사람들이 자주 가는 산 뭔지 내가 퀴즈 냈었죠? 그랬지 그래 그 정답이 아차산 까먹으면 아차차하니깐 그 말 되는구만 아차산 친구한테 써먹어야겠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내 휴대폰 어디갔지? 순재형아 휴대폰 잊어버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박과장한테 말해서 방송국에 그 저 휴대폰 수배 좀 해내달라고 해요 고민형도 사람들이 SUV인가 뭔가를 찾았다잖아요 FM대행진 가족들이 여기저기 소문내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 박과장 내 휴대폰 좀 찾아줘 봐 아 네 그러면 휴대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죠? 아 여기 마이크 앞에 있는 요거 있지? 이거랑 똑같이 생 내 거네? 아휴 야 잘했다 다행이네 그러면 우린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